안녕하세요 또보니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랜덤박스 판매 영상을 가지고 왔고 오늘 영수증은 여기 뽀두에다가 한번 적어봤어요. 제가 이번에 대량도 받은 뽀두 영수증 포토카드에다가 한번 적어봤고 대량도 3만원 랜덤박스고 3배 이상으로 10만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또 가져오는 거라서 되게 푸짐하게 가져왔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시험이 끝나서 다시 스토어팜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랜덤박을 보여드릴게요. 이번 랜덤박은 중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좀 다양한 도안을 넣으려고 제가 노력했습니다. 일단 먼저 소봉투 3세트 들어가는데 한 세트는 이런 체리 소봉투 이거 한 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초코칩 여운향 소봉투 2세트 해가지고 총 소봉투 3세트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3세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떡별모지는 일단 일반 사이즈는 4건만 들어가는데 모두 다른 도안으로 소당하시기 좋게 넣어드렸어요. 먼저 이거 체리 보드케이크 떡매모지 한 권 그 다음에 와글와글 그린버전 떡매모지 한 권 그 다음에 이거는 컵케이크 까미 떡매모지 그 다음에 메모리 체반 떡매모지 해가지고 떡매는 총 4건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인스인데 이거 순수의 여행인스 이 인스가 5세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10장씩 포장이 되어있고요. 다 세트 들어가요. 그 다음 메미도무송 3세트씩 들어가고 립스틱 메미도무송 3세트 바리스타 메미도무송 3세트 그 다음에 이거 코티샷 메미도무송 3세트 그 다음 이거는 섀도우 팔레트 메미 해가지고 3세트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는 도무송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다양하게 도안을 넣어보았어요. 이거 양코미 메모리 도무송 2세트 그 다음 B 네이클러버 도무송 2세트 이거는 B 시리얼 도무송 2세트 이번에는 다양한 도안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메모리 노트 도무송 2세트 그 다음 이거는 물감 B 엄청 귀엽죠. 물감이랑 B 도무송 2세트 들어가고요. 그 다음 지금부터 3세트씩 들어가고 인어공주 B 3세트 그 다음에 배달음 B 3세트 나비친구들 B 3세트 그 다음 이렇게 워터파크 B과 B랑 까미랑 같이 있는 것도 3세트 들어갑니다. 이렇게 넣어주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것들인데 요거 여운이형 포토카드고 영스톤 포토카드 2세트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이거는 토미베이커리 도무송 2세트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이거 미니떡매 요거는 두부미니떡매고 총 이렇게 4건 들어가게 돼요. 마지막으로는 토미베이커리 포토카드 파랑색깔 2개랑 노랑색깔 2개 해가지고 총 4세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총 구성을 모두 소개시켜드렸고 여기에다가 덤으로는 두부디테 이번에 제가 스토팜에도 따로 올릴건데 두부디테가 한통이 들어갑니다. 이건 덤으로 제가 또 디테일 한통 이렇게 챙겨드렸어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재량도 3만박이고 영수증도 여기다가 이름 적어서 제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 참고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 안녕!